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바다정원은 어떤 뷰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바다정원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속초의 끝자락인 장사항 근처 고성군에 위치한 곳으로 속초와 고성에서 손꼽히는 대형 카페로 워낙 유명한 공간입니다 5층짜리 초대형 건물에 4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카페 앞쪽으로 푸르른 동해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기에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층별로 야외 테라스 정원, 솔밭, 원두막 등 다양한 테마의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층별로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시원하고 푸르른 바다가 전해주는 풍경은 눈을 허강시켜줍니다 이런 종을 보면 또 한번 쳐줘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강원도 동해 바다가 특별한 이유는 설악산을 비롯한 다양한 산뽕후루들이 서쪽을 감싸고 있고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광활하고 푸르른 바다를 품고 있어서겠죠 각 층별로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속초여행 힐스코스가 된 것이랍니다 왠지 오손두손들로 앉아 김밥을 꺼내 먹어야 할 것 같은 알록달록한 벤치 바다정원의 대표적인 포토존 중 하나인 천사의 날개 하얀색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가면 정말 천사의 느낌으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네요 천사의 날개의 앞에 바다도 참 아름답습니다 1976년식 포니도 레트로한 감성으로 사진찍기 좋을 듯 하네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다정원에서 많은 추억들 아루세격 하시길 바랍니다 뷰 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원도 고성군 바다정원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